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인사정, 개인사정 진양조부터 우리가 북연습이 너무 서로 그동안 안해서 시작 저기부터 진양조 기본부터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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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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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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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6 6 9 9 10 10 10 10 11 11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7 16 16 16 16 16 16 16 16 16 19 19 17 17 17 17 17 18 18 19 19 19 19 19 17 18 19 11번 Ma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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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깡딱딱딱딱딱딱 레왕이 다른 요가 willing 영 떠들러보도 나는게, 영 떠들러보도 나는게, 시간이 없었고 바쁜게. 그러고 이제 시간이 나면 또 몸이 아프고, 누워야지. 땅콩이 뭐예요? 아니, 딱따가 뭐예요? 딱따가. 딱따요? 어떤 딱따? 딱따. 덩딱따. 어디? 길고 짧았지? 딱따궁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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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따궁따 해봐. 자, 딱따궁따 시작. 딱따궁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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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딱따 그렇게 빨리 치면 안돼. 딱따궁따 시작. 딱따궁따. 에이. 딱따궁따 시작. 딱따궁따. 뭐 딱따는 세 번 치고 그래. 딱따궁따. 시작. 굿굿굿 그런거야. 딱따궁따 시작. 굿굿 그 Vargone Mari label. 딱따궁따. 그 다음, 딱따궁따. 딱따궁따 Ralph genau. 딱따궁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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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따궁따 짧은 궁이 길어. 딱궁 딱 딱 딱 딱 딱궁이 누가 맞는 거에요? 딱궁 bombing 딱 Ok 딱궁 딱 딱 딱 딱 stata 딱궁 딱 딱 보ié야 딱궁 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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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딱 딱! 그릇궁 그건데 아직 길이가 온전치는 않아도 그 감은 알았어 이거지? wel 자, 한박을 한 박에 세 등분을 했을 때 2대 1, 1대 2 차이야 딱따궁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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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림 너무 잘하신다 딱따궁따 딱따궁따 이게 단순한 듯해도 결코 녹록지는 않아요 이게 한 박을 가지고도 4개의 그 한 박을 가지고 4개로도 만들 수 있고 그 한 박을 똑같이 또 그 다음에 3개로도 할 수 있고 2개로도 할 수 있고 토요반 있어 토요반? 토요반에 1회 반은 없어 1회 반은 안 만들어 나도 쉬어야지 1회 반은 만들지 않아 만들지 않아 나 쉬어야 돼 죽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우리 소선아가 옳지 않다고 오래 하고 있네 옳지 않아 속으로 그러면서 중중머리 중중머리는 항상 우리가 했듯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왜냐면 템포가 빠르니까 1번 2번 3번만 나가는 게야 덩궁따쿱따쿤쿵쿵쿵쿵쿵쿵 터 껌 딱 꽁ling . 이렇게만 시작 다시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요 기본적으로 2번 장단을 기본 장단보다는 기본 장단을 빼버리고 기본 장단은 어쩔 수 없이 중중머리를 외우기 위해서 알아두지만 조금 칠 줄 알으면 1번은 치지 말고 2번을 주로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거의 2번으로 다 치다가 어쩌다가 3번 치고 이런 식으로 쳤으면 좋겠어 저기 뭐야 궁궁궁 덩궁딱궁딱궁딱궁딱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산주할 때도 그렇죠 막 그렇게 치면 시끄러워서 할 수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자진물이 들어갈게요 덩궁궁 덩궁딱궁 덩궁더궁딱궁 덩궁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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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박씩 나눠서 8개가 된 거야. 그러니까 하나를 쳤다는 것은 한박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네모 칸에 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반박씩 쪼갰다는 이야기지. 그래서 그 V자에 있는 것이 각 한박이야. 그러니까 이게 4분의 4박자라는 이야기지. 덩쿵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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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쿵쿵쿵따쿵 덩따따쿵따쿵 6번 같은 거 덩따따쿵따쿵 둘째 박, 셋째 박을 갖다가 다 반씩 나눈 거지. 덩따따쿵따쿵 요렇게. 그리고 첫 박하고 나머지 4번째 박은 그냥 한박씩 나눈 거지. 그게 아주 잘 적게 되었는 게 6번이지. 계속 도표를 해봐요. 덩쿵쿵쿵 덩쿵쿵따쿵 덩따따쿵따쿵 시작 덩쿵쿵쿵 덩쿵쿵따쿵따쿵따쿵 덩쿵쿵따쿵따쿵따쿵 덩쿵쿵따쿵 gigabytes 덩쿵쿵따쿵따쿵 덩쿵쿵따쿵 defense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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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쉼이 없죠.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만 가도 쉼이 하나도 없어. 그냥 다 치고 간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또 바쁘게 저기 뭐야 두번째 구간하고 세번째 박에서 반씩 나눈단 말이야. 덩따따쿵따쿵 이렇게. 두번째도 딱딱으로 나누고 세번째는 궁딱으로 나누잖아. 그러니까 한박으로 계속 한박씩만 해도 힘들어 죽겄는데 한박가다 두 저기 뭐야 반박반박 이렇게 쪼갠 다음에 또 가고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덩궁궁궁 이것도 힘들어 덩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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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박자를 쳐야만 왼손 오른손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. 밸런스가 유지가 돼. 왼손 오른손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. 자, 혼자 씩. 혼자 씩 한번 해볼까? 시작. 덩따다쿵따쿵. 시작. 연습 좀 더 해야지. 아니, 해봐. 시작. 시작. 잘했어. 자기는 엄청 잘했어. 잘했어. 참 잘하는데 죄가 조금 어눌해. 그것만 하면 잘해요. 잘하는데 죄가 조금 어눌해. 너무 힘이 들어가서. 이렇게 좀 부드럽게. 자, 이제 우리 저기 뭐야. 저는 못 하겠어요. 백 장면임, 해봐. 천천히라도. 덩따다쿵따쿵. 덩따다쿵쿵따쿵. 시작. 더 빨리. 천천히. 덩따다쿵따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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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느리게. 늦게 하니까 되네. 그러니까 빨리 하면 섞어져 버려요. 그 템포야. 그거를 이제 유지해서 계속 치다 보면 나중에 빨라질 수 있어. 그거 연습을 해요. 자, 한이 한번 해봐. 시작. 천천히. 아이고, 세상에 나. 하나 하니까 된다. 연거파 하니까 안 되는데 하나는 돼. 그게 그게 그 템포를 그대로 이제. 끝. 되는 거야. 알아, 알아. 감을 알아. 단지 연습 문제야. 알리님 해봐. 알리님 하시아. 시작. 자 상좋아 상드려 좋았어 여봉이 봉이봉이 여봉이 여봉봉 어려봐 리듬이다 리듬이 오마오마 이제 업무리를 오늘은 조금 해봐야해 업무리를 너무 업무리를 안하면 나중에 몇곡 전 판소리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데 한판에 춘향가도 그렇고 심청가도 그렇고 흥보가도 그렇고 많이 나오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지만 뭐가? 엄머리 있잖아 장고 엄머리 덩따꿍쿵 3번하고 덩따꿍쿵 3번하고 덩따꿍쿵 덩따 3번하고 2번만 계속 불이에요 여기는 1번이 아니야 3번이 기본이야 덩따꿍쿵 그 다음에 2번 덩따꿍쿵 말로 해볼까? 3번 시작 덩따꿍쿵 쿵척쿵 3번을 3번만 더 해볼까? 덩따꿍쿵 쿵척쿵 덩따꿍쿵 쿵척쿵 아주 좋아요 2번 덩따꿍쿵척쿵 시작 덩따꿍쿵 쿵척쿵 덩따꿍쿵 쿵척쿵 잘하셨어요 2번로 이렇게 되면 손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3번, 2번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거예요 몇 번만 해봐요 시작 덩따꿍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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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분의 10박자고 반박이 없어요. 다 온박. 온박이에요. 다 온박 아니면 저기 뭐야. 두 박짜리. 두 박 아니면 온박으로 되어 있어요. 두 박 아니면 온박. 그런데 여기는 혼합박이라 두 박이 꼭 있어요. 그렇죠? 온박으로만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. 두 박 아니면 온박이야. 그게 섞여 있어요. 두 박 온박이.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두 박 온박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방심을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. 정말 노련한 사람이 저기 뭐야. 술 먹고도 안 쓰러지죠.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.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절대 안 쓰러져.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치권 받잖아요. 치권. 치권 보면 성룡의 선생님이 소화장가 그분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잖아요. 누우면서도 일어나고 그렇게 허실실 그렇게 하잖아요. 이런 식이에요. 이거는 절대 막 스텝이 꼬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. 계속 온박 아니면 두 박으로 저기 뭐야. 온박 아니면 두 박으로 계속 그냥 붙여 나가는 거죠. 그렇게 아시면 돼요. 첫 번째 거於 똑같이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게 يا. 이렇게 하면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